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직은 갑진년 새해가 아니지만 어쨌든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이 푸른 새가 뜻하는 거고요 진이 용이라서 푸른 청룡의 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직은 음력이라서 12월이라서 아직은 갑진년이 아니고 개묘년이겠지만 검은 토끼의 해겠지만 이제 곧 갑진년이 올 거니까요 갑진년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특히나 올해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새해 복은 10월 26일 날 있을 시험을 합격하는 거겠죠 그 합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 수업이 좀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걸 각오하시고 일단 들으시되 특히나 투자론이 나서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페이지는 289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289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부동산을 투자하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부동산을 산단 말이에요 뭐라고? 부동산을 샀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현금 수지라고 나와 있지 맞아요? 그럼 수지가 뭐예요? 수지가 뭐예요? 수지 뭐예요? 분당 옆이 수지예요? 미스 A가 수지야? 그럼 수지가 뭐예요? 수입과 지출을 수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똑같은 말로 우리는 흐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현금 흐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흐름이 수입과 지출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 수업시간에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돼요 저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억은 있잖아요 기억은 이성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감성이 하는 거예요 시험장 들어가시면 제가 불렀던 노래나 했던 행동들이나 들었던 이야기들이 계속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정 광고하는 건 아닌데 교수님 서울사이버대학 노래 부르듯이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제 수업시간에 그래갖고 내가 제가 빵 터졌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과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필기나 하시되 제 수업시간에 필기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필기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라고 하거나 혹은 문제풀이할 때 아마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론서와 문제집을 풀 때 왜 교수님 이론서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풀 때 안 풀려요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문제집에다가 어떠한 필기도 하지 않아요 좀 이따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텐데 아마 문제 풀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객관식 시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만점 맞는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건 주간식에는 잘 안 먹히는데 객관식에는 모든 시험에 똑같이 먹혀요 그래서 아마 저렇게 푸는 것이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문제를 풀 건데 아마 그걸 보시고요 주간, 특히나 이거 일어날 때는 전혀 안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자, 현금 수지의 측정 방법 잘 보세요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측정한다는 얘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영업할 때 이건 이해되죠? 내가 부동산 사서 임대료 받고 운영할 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두 번째는 그거를 팔았을 때 이해됐죠? 어, 그래서 현금 수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뭐? 영업 현금 흐름과 두 번째 뭐? 매각 현금 흐름 오케이, 그 이해 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보세요 소득 이득이죠 맞아요? 소득 이득은 뭐 할 때 생기는 건데? 운영할 때 생기는 거죠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자본은 언제 생기는 건데? 팔아먹을 때 맞죠? 운영은 1년마다 생기죠 우리 종합소수에 신고하잖아 5월 달에 직장인들은 연말 정산하고 맞죠? 그럼 매개가 발생하겠죠 1년이면 1년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운영 이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뭐예요? 임대료겠죠 이해됐죠? 우린 그것을 영업 현금 흐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단계? 10단계 오케이? 그래서 부동산 투자해서 운영하는 동안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10단계의 흐름을 거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 전시간에 한 거예요 자, 근데 자본이득은 뭐예요? 내가 이거를 사서 팔 때 생기는 돈의 흐름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건 여러 번 생겨요? 한 번만 생겨요? 한 번 생겨요 나왔잖아 한 번만 생긴다고 언제 생기는데? 팔아먹을 때 됐죠? 그럼 우린 그거를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몇 단계? 7단계 요게 지난 시간까지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자, 교수님 만약에 부동산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하나 있다고 하면은 무엇을 뽑으시겠습니까? 라는 말에 저는 주저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영업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 몇 단계라고요? 10단계 됐죠? 가공기 유영순 부세형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공식이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뒤에 나오는 어림샘법이나 아니면 승수법에 대한 공식을 아무것도 못 써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써두면 작, 적게는 한 3문제 많게는 5문제까지 그냥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장에 가서도 있잖아요 말씀을 드려요 시험지 받자마자 9시 반에 문제 딱 풀기 시작하면은 앞장에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공기 유영순 부세형세 쓰고 문제 풀기 시작하라고요 그만큼 중요해요 오케이? 근데 이걸 써준 사람과 안 써준 사람은 나중에 하늘과 땅 차이에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부동산 투자해서 운영하는 동안 돈의 흐름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볼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이제? 자, 10단계 보러 갑시다 우리는 이거 지금 교수님 이거 12단계인데 왜 10단계라고 얘기합니까? 하면은 이렇게만 보는 게 10단계예요 됐어요? 50단계 자, 이제 이야기 들어보시죠 가능 총소득이에요 맞죠? 이게 뭐예요?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가 맞죠? 여기 천만 원 적혀있죠? 이게 뭐였냐면 원래 50만 원씩 몇 개 스무실을 임대를 줬을 때 천만 원이에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한 뒤에 공실 뭐예요? 다 채우지 못했지? 이해됐죠? 불량 부채 뭐예요? 야반도주 야반도주 얼마 못 받았다? 200만 원 못 받았다 맞죠? 공실 두 개나 하고 야반도주 두 군데 하고 맞죠? 그런데 기타 소득 이거 플러스 100만 원 기타 소득 뭐가 있을까요? 주차장 자판기 특히나 여러분 왜 종로나 사당이나 강남 같은 데 가면 건물 위에 큰 전광판 있죠? 그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기본 5천만 원 이상 쉽게 부르는 데들이에요 그런 것들 다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이랑 기타 소득을 더하고 빼고 더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유효 총소득이 나오죠 그 유효 총소득에서 무엇을 뺀다? 영업 경비를 뺀다 영업 경비를 빼면 뭐가 나와요? 순영업 소득이 나오고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면 세금을 재하기 전에 현금의 흐름이 나오는 거고 세금 빼고 나면 세후 현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잠깐만 근데 영업 경비 하나 별표 해주세요 여기다가 하나 별표 이건 해주세요 별표 자 앞으로의 여러분들은 순영업 소득을 구할 일이 많을 거예요 왜요? 순영업 소득이 계산이나 아니면 공식 문제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할 겁니다 근데 이 순영업 소득을 구할 때 항상 마지막에 장애물이 되는 게 있어요 뭐? 영업 경비 그래서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페인트 칠하거나 혹은 아파트 같은 거 수리하고 난 뒤에 영수증 끊어주세요 한 적 있어요?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 그거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업 경비 포함시키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몰랐죠 그래서 영업 경비 포함시키면 뭐다? 순영업 소득이 많이 줄어들 거니까 그런 의도예요 오케이 그래서 순영업 소득 중요하고요 특히나 영업 경비에 대한 포함과 불포함 항목을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순영업 소득에서 이제 뭐 빼요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무엇을 했을 때 부채 서비스액을 내요 그렇죠 돈을 빌렸을 때 맞죠 그럼 돈 안 빌리면 부채 서비스액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돈 안 빌리면 순영업 소득이랑 세전 현금 수지가 같겠네? 맞아요? 네 그것도 시험에 나와요 부채가 없는 경우 순영업 소득과 세전 현금 수지는 같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지문이죠 그럼 세금을 제하기 전에 현금 수지였으니까 세금만 빼면 되겠네요 맞죠? 영업하는 동안 소득에 대한 세금 비과세거나 적자면 세전이랑 세우가 같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단계 그래서 가공기 유용수는 부세용세고 다 빼야 돼요 근데 더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뭐만? 기타 소득만 더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얘만 더하기야 나머지 다 빼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보라고요 아시겠어요? 빼기 더하기가 헷갈려하시더라고 그래서 뭐다? 더하는 건 뭐밖에 없다? 기타 소득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부동산을 투자해서 즉 50만원씩 받는 20개 실이 있는 부동산을 사서 내가 운영하는 동안 뭐예요?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에 대한 계산 방법이라는 거죠 현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나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셨죠? 가공기 유용수는 부세용세 제가 계속 노래 부르고 계속 강조할 거예요 왜? 이게 나중에 승수법과 어림샘법 모든 공식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거 하나 써주면 굉장히 많은 게 해결돼요 아시겠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럼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세후 현금 흐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라는 소리겠어요? 바로 위에 있는 거 얘기하면 되잖아 아까 순영학에서도 구하라고 했잖아요 뭐 보라고 그랬어요? 영업계획이 뭐라고 했죠? 그럼 예고라고 했어요 세후 현금 흐름 뭐 구해야 돼요? 위에 있는 거 영업소득세 이건 계산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산 형태로 나오는 거고 적자나 비과세일 경우에는 소속세 없다라고 나왔고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산할 게 없어 그냥 더하고 빼는 것만 하면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잠깐 넘어오시고요 자 가능 총소득이죠 아까 우리 얼마라고 얘기했죠? 천만원 맞죠? 그러면 가능 총소득의 가능만 체크 그렇죠? 예상 단위당 임대료에 가능한 임대 단위수를 곱한 것 아까 예상 단위당 임대료 얼마? 50만원 임대 단위수 얼마? 스무실 이렇게 했잖아요 맞죠? 요거 2개 곱해서 얼마? 천만원 나왔었죠 됐어요? 오케이? 응 왜 새해부터 힘이 없어요? 어? 새해부터 힘을 내야지 자 볼게요 자 공실 및 불량 부채죠 볼 필요가 없어요 공실이나 회수 불가능 금액 이게 뭐예요? 야반도주 맞죠? 오케이? 공실 및 불량 부채 기타소득 나오고요 이야기할 필요 없죠 유효총소득입니다 자 잠깐만 여러분 유효총소득이 가능 총소득보다 클 수 있어요? 클 수 있어요? 클 수 있죠? 왜요? 공실 및 불량 부채보다 기타 수입이 많을 수 있잖아 맞죠? 공실이 공실 및 불량 부채가 100만원인데 내가 주차장 해가지고 200만원 벌었어 그럼 가능 총소득보다 유효총소득이 커지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유효총소득은 뭐예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뭐보다? 가능 총소득보다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쓰지 않을 거야 형광편만 다 체크할 거예요 깔끔하게 자 영업경비입니다 여기 하나 별표 별표 하시고 그대로 내려오셔서 같이 별표 우리 앞으로 순영업소득을 구하는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영업경비의 발목을 붙잡힐 거예요 그러면 영업경비의 발목을 붙잡힌다는 것은 영업경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파막목과 불파막목 그렇죠? 파막목의 하나 별표 얘는 뭐하는 거냐면요 부동산을 운영할 때 뭐예요? 드는 유지수선 관리비라는 소리예요 이해 됐죠? 잠깐 봅시다 건물 유지수선비 무슨 지출? 수익적 지출 그렇죠? 잠깐만 근데 여러분 잠깐만 불포함 항목에 넘어와봐요 지금 여기 보면 자본적 지출 나와있죠 맞아요? 자 교수님 저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분 계세요 잘 없다니까 자 잘 보세요 가치 증가라고 나와있죠 여기는 앞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유지수선 관리비라고 나와있죠 자 이런 경우예요 잘 보세요 저보세요 자 수익적 지출은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고치는 일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쓴다? 엘베 수리한다 라고 씁니다 엘리베이터 수리 얘는 고장난 거니까 건물의 유지수선 관리비로 쓴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자본적 지출에는 가치 증가라고 나와있죠 얘는 뭐냐면 잘 보세요 엘베 얘는 수리였으니까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려면 엘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대 더 만들면 되겠네요 그쵸? 엘베가 한 대밖에 없는 건물이었는데 엘베가 한 대 더 설치해요 그럼 가치가 올라가겠죠 원래 한 대 있어 왼쪽 한 대밖에 없었는데 오른쪽 한 대 더 만든 거야 그럼 이 건물에 가치가 올라가겠지 맞아요? 그 차이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가치가 증가한 것은 경비에 포함이 안되네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비에 포함되네 맞아요?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페인트 칠을 했어요 가치 증가했을까요? 수리한 거예요 애매하죠? 페인트가 많이 벗겼단 말이에요 페인트 발랐어요 가치 증가해요 건물 수리한 거예요 애매해요 그래서 하고 난 뒤에 영업 경비 처리하려고 유지성 관리비로 포함시키는 거라고 실상은 뭔데? 집값이 올랐는데 알겠죠? 오케이? 다 해봐서 알아요 싹 다 해봐서 그래서 포함 항목에 최대한 넣는 것이 뭐에 유리하겠어요? 순령업 소득을 낮추는데 유리하겠죠 그럼 뭐예요? 소득세도 적게 내겠지 그렇지 그 뜻이에요 포함 항목 계속 볼게요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 뭐 할 때 내는 거예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거예요? 갖고 있을 때 내는 거예요? 팔 때 내는 거예요? 뭐 할 때? 보유할 때 다른 말로 하면 갖고 있을 때 보유 관련 조세 두 가지가 있겠네요 해당 지역에 내는 지방세 나라에 내는 종부세 됐어요? 오케이 세 번째는요 화재보험료 이건 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건 이해하잖아 건물에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거랑 그리고 마지막 뭐? 광고 전기 전화 같은 거 오케이? 광고 전기 전화 그러면 영업 경비는 무조건 존재합니까? 부동산 운영한다면? 네 무조건 존재하죠 그래서 여러분 유효 총소득은 언제나 순령합소득보다 무조건 커요 오케이? 크기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포함 항목의 뭐? 유지성 관리비 보유 관련 조세 화재보험료 그리고 뭐? 광고 전기 등의 비용들 아시겠죠? 그걸 포함하는 거예요 자 불포함 항목입니다 공실 어디 있어요? 우리 저기 가능 청소기 뺐죠? 이미 있죠? 부채 서비스 어디 있어요? 밑에 있죠? 맞아요? 감가상각 요거는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빼줘요 마지막 소득세 할 때 그리고 뭐다? 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요거 다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 요렇게 공부 감소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부 감소 자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래 공부 감소 자자 포함 불포함 불포함 항목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해를 해보자고 영업 경비 포함하는 것은 다 뭐예요? 내 건물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기 위해서 드는 돈들이에요 보험 보유 관련 조세 유지성 관리비 광고 전기 등 근데 얘는 뭐예요? 이미 내용에 따른 항목에 있거나 혹은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는 영업 경비를 포함한다는 한다 안 한다 그 뜻이라고 이해 되셨죠? 여기까지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딴 건 건드릴 필요 없고요 부채 서비스액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부채 서비스액 그리고 여기 요렇게만 체크 그럼 여러분 봅시다 부채 서비스액에 동의어 동의어 요거 빼셔서 뭐? 동의어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동의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다 라는 뜻이겠죠 요거 하나만 정리해 주세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세전이에요 세전 세전 여기 나왔죠 전액 자기자본으로 투자하여 대출금이 없다면 뭐와 뭐가 같다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 수지는 같다 체크 됐어요? 오케이? 부채 서비스액 없으니까 이해 되셨나요? 그럼 대출금이 없다면 똑같은 말이 뭔데요? 부채 서비스액도 없다 요렇게 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네 자 세후 현금 수지입니다 세후 현금 수지 볼 필요가 없어요 세후는 뭐예요? 세전에서 영업소수세 뺀 거지만 뭐다? 적자거나 비과세면 무엇과 무엇이 같다? 세전과 세후가 동일하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세요 기출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 유효총소득은 순영업소득에 비해서 큰 편이다 맞죠? 요거 하나 묶어주시고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 넘어오세요 자 우리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나중에 해드릴 건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영업소수세는 어디에서 등장해요? 세전 현금 수지에서 영업소수세를 빼면 세후 현금 수지 구하게 되겠죠 맞아요? 그때 구할 때 영업소수세를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감과 삼각비를 영업경비에 포함한다고 했어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거 여기 있어요 그거 여기 있어요 그래서 포함 안 시킨 거예요 왜? 뒤에 가서 빼려고 됐죠?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더하는 거 두 개 더하는 거 세 개 빼는 거 두 개 빼는 거 한 개 요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순대 더하고 이감 빼고 세대 원 더하고 감 빼고 아시겠죠? 요것만 들어두시면 됩니다 요건 어차피 나중에 더 센 뺄 센의 문제니까 문제를 보면서 풀어야 훨씬 더 와닿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게 과연 뭘까요? 지금 여기 있는 여덟 개 중에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제가 아까 계속 중요하다고 했던 거 있죠 뭐? 순 영업 소득 그렇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순영업 소득은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에서 계속 구하게 될 거예요 계속 그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영업비 지출과 자본비 지출 하나만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했죠? 영업비는 뭐예요? 가치를 유지시켜준다 자본비는 뭐예요? 가치를 증진시켜준다 유지하니까 엘베 고치고 가치 증진시켜주니까 엘베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지 되셨나요? 그 개념을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만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부채 서비스액 중 이자 지급분은 세금에서 공제된다고 나왔죠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죠 아까 강과 상관산비 뺐죠? 이자도 빼준대요 왜 빼줄까요? 영업과 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금은 왜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 원금을 통해서 건물을 같이 증진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은행이 그냥 내는 거죠 돈 빌린 것 때문에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에 감가상가격은 세금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영업소속세 계산할 때는 무엇을 알아라?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된다 감가상각비를 알고 많이 감가상각하면 세금도 뭐예요? 많이 공제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막 재건축할 때 조합장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투자하더라도 있잖아요 이거 다 쓸 줄 알아야 된다고 가공기 유용소 부생 써가지고 이번에 영업소속세 이게 나왔네 그럼 이번에 올 봄에 페인트 칠한 거 그거는 영업경비 처리를 하자 영업경비 처리 안 하고 같이 증비를 쓰잖아요 그럼 난리 나는 거지 그쵸? 그런 걸 알아야 된다고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으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시고요 자 우리 이제 영업현금은 다 했어요 맞죠? 자 이제 건물을 팔 때 건물을 팔 때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봅시다 오케이? 근데 이건 덜 중요해 잘 안 물어봐요 운영할 때가 훨씬 중요하고 이건 잘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매각현금은 드디어 들어간 거예요 몇 단계? 7단계 자 지분복기획이란 부동산을 일정기간 보유하다가 처분하는 경우에 지분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수입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들으시면 돼요 잠깐만 보세요 매도가격 야 얼마에 팔았니? 그거죠? 맞아요? 그걸 못 빼요 매도 경비 우리의 중개수수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중개수수료가 아시겠죠? 부동산 매매하고 난 뒤에 중개수수료는 그럼 고객님 저희가 매도 경비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있어 보이죠 그럼 중개수수료는 무슨 비용으로 처리합니까? 물어봤는데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보네 중개사고네 그래서 딱 얘기할 때 중개수수료는 저희가 매도 경비 항목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면 되게 신뢰성 있어 보이잖아 그렇죠? 좀 그런 중개사가 되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 빼면 뭐 나와요? 순 매도 가격 나오고 거기서 뭐다? 미상환 저당장금 제가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글자에 대한 정의죠 맞아요? 아직 갚지 않은 돈에 대한 남은 돈 맞아요? 아직 갚지 않은 돈에 대해서 남은 돈 그걸 빼야지 맞죠? 빼고 나니까 뭐 남아요? 세전 지분 복귀해 지분 복귀해 이란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분 복귀해 뭐냐면요 투자한 거 대비 나한테 얼마나 돌아왔냐 그 뜻이에요 왜? 지분을 다른 말로 하면 뭔데요? 내 돈이니까 지분은 뭐라고? 내 돈 그럼 이걸 고대로 하면 세금을 제하기 전에 내 돈이 얼마나 돌아왔니 그 뜻이겠죠 맞아요? 오케이? 자 잘 보세요 내가 10억 투자했어 내가 얼마 투자했어? 10억 투자했어 그리고 1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15억에 팔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미성원 저당장금이랑 다 빼고 나서 빼기 2억을 하고 나니까 얼마가 남았어요? 13억이죠 그럼 나의 세전 지분 복귀해 얼마인데 이거라고 그럼 내가 투자한 거 얼마인데 10억 처음에 지분 얼마 넣었는데 10억 10년 후에 나한테 세전 지분 복귀액이 얼마인데 13억 그래요 오케이? 가치상승분만큼 돌아오는 거잖아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의 절대적인 원칙이 뭐예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국제청 가보시면 돼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원래 올해 1월 1일부터 금융 투자에 대해서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버신 분들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했었어요 그거 지금 폐지수는 밟고 있죠 주식 투자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지금 존폐 위기에 서 있는 거예요 원래 하려고 그랬어요 몰랐죠 그래서 뭐다 자본의 자본의 이득 이득본만큼 세금 내라 그건 뭐예요? 세우지금 뭐가 어려워 이게 됐어요? 오케이? 이거 두 개 잘 구분하시고 첫 번째 뭐다? 영업 현금 흐름은 반드시 10번 이상 가공기 유영순 부세형세 가능 총소득은 임대 단위수 곱하기 임대 호실 공실 및 불량 부채 비어있는 호실이나 야반도주 빼고요 기타 수입 더하고 유효총소득에서 뭐 빼는 거예요? 영업경비 빼되 영업경비에 대한 포함 항목과 불포함 항목을 구분해서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빼고 나면 뭐냐? 순영업 소득 순영업소득 구하는 건 항상 중요합니다 돈이 빌린 게 있을 때는 순영업소득에서 뭐 부채 서비스액을 빼고 동의로써 원리금 상환액이 있겠네요 빼고 나면 뭐다? 세전 현금 흐름이 있겠죠 맞아요 거기에서 영업소득세 빼죠 흑자일 때만 맞죠 빼고 나면 뭐다?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옵니다 이 10단계는 꼭 반드시 10번 20번 복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매각 현금 흐름은 됐어요 우린 기초반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힘든 거 하느라 고생했어요 여기 별편을 치시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막 끝났어요 제가 이 노래를 1년에 한 몇백번씩 부르는지 몰라요 시험 끝나고도 불러달라고 얘기해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자 우리는 부동산 투자할 때 여기에 나와있는 이 11가지 기법으로 투자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처음 부르는 것이라서 좀 부끄러워요 다른 데서 많이 부르고 왔거든요 손이가요 손이가 하니까 감이 오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과자예요 압도적 1등 과자예요 사람보다 갈매기가 더 먹는 과자예요 맞죠? 잘 보세요 손이가요 손이가 할인 현금 수집법의 세 가지 순 네 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됐어요? 손이가요 손이가 할인 현금 수집법의 순내지 그렇죠? 그 다음 뭐? 어승수 됐어요? 마지막 뭐? 대부 부 채총령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몇 가지? 여섯 가지 비율법 어디서든 투자론 누구든지 풀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끊고 불러볼게요 손이가요 손이가 할인 현금 수집법의 순내지 어승수 대부 부채 총령 여섯 가지 비율법 어디서든 투자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못 외우면 추거라고 어렵고요 이거 부를 줄 알면 이것보다 쉬운 게 없고요 아시겠죠? 자 불러야 돼 저 1년에 500번씩 불러요 500번 넘게 불러요 자 손이가요 손이가 할인 현금 수집법의 순내지 어승수 대부 부채 총령 여섯 가지 비율법 어디서든 투자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누구든지 풀어요 하고 있어요 마지막 끝까지 있어요 개론, 송도연 이렇게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 부를 줄 아시면 문제 풀 수 있고요 못 부르면 죽어도 못 풀어요 호언장담할 수 있어요 왜? 공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거든 근데 이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볼 줄 알면 여러분들에게 다 보일 겁니다 오늘은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할인 현금 수집 분석법만 힘 조사할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 계산 문제라고 쓰세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자 봐봐요 여러분 봐봐 제가 여러분들 들은 분도 알겠지만 제가 단어에 되게 집착하는 거 알죠? 단어 분석에 되게 집착하는 거 알죠? 그럼 보세요 현금을 할인한대요 언제 시점으로 미래에 있는 거를 지금 시점으로 우린 이거를 디스카운티드 플로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되게 쉬운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시장 가죠? 백화점 말고 시장 가서 사장님 이거 DC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돈 좀 깎아달라는 얘기겠죠? 그거 왜 요구하는 거예요? 아 싶은 분들은 이미 안거고 그걸 왜 깎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깎아달라고 하는 가장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왜? 너 이거 안 팔고 여기 냅두면 여기에 자리 재고 쌓이는 거 그리고 한 달 그거 하루치에 내일 팔린다면 하루치에 임대료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네가 미래에 팔 거를 지금 살 테니 그거에 대한 가치만큼 깎아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DC가 굉장히 정당성 있는 이야기라고요 이해됐어요? 맞아요 왜? 너 미래에 팔 거잖아 근데 그거 내가 지금 사겠다고 그럼 너는 미래에도 똑같은 가게로 팔 건데 내가 지금 사는데 너 왜 안 깎아줘? 굉장히 정당성 있는 이야기죠 엄밀하게 말하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플로우는 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얘는 흐름이거든 그럼 DC 디스카운티드 캐시 현금 깎아달라는 소리죠 왜요? 미래에 팔 거 내가 지금에 살 거니까 그러면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파는 게 이득이겠죠 왜? 조금 할인해 주더라도 맞아요 뭐보다 작게 이자율 보다 작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DC해달라는 게 굉장히 정당성 있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시장 가서 써먹으세요 사장님 DC해 주세요 왜요? 라고 하면 할인현금수지분서법에 따르면요 사장님이 미래에 팔 걸 내가 지금 사는 거니까 맞다니까 음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제가 현실에 녹여드리는 거라니까 자 그러면 미래에 있는 현금을 지금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해 됐어요? 그러면 미래에 있는 돈을 지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현금수지분서법만 계산문제가 등장한다고요 됐어요? 오케이?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한번 해보죠 1년 뒤에 1년 뒤에 1년 뒤에 얼마? 1억 천만 원이야 오케이? 1년 뒤에 내년에 2025년 1월 2일 날 1억 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자율이 10%이고 기간은 1년이에요 이거 지금으로 가져온다면 1억 천만 원은 지금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어려워하지? 자 잘 보세요 헷갈릴 것까지 예상했어 괜찮아요 자 지금 내가 지금 1억을 1억을 은행에 넣습니다 오케이?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10%입니다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10%입니다 언제? 내년에 기간 몇 년? 1년 곱하기 1.1에 1승하면 되죠 맞아요? 이자율 10%래요 1년 넣어놓으면 얼마 되냐고요 1억 천만 원 되죠 얘랑 얘랑 이거 반대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맞죠? 계산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이 공식만 무조건 쓰면 돼요 헷갈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미래에 있는 돈 맞죠? 언제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으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돈을 미래로는 자주 보내봐요 근데 얘는 뭘 하는 거냐면요 할인이잖아 맞죠? 싸지는 거죠 일단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죠 왜 저렴해져요? 미래에서 어디로 오니까 현재로 오니까 그렇지 됐어요? 그래서 우린 그거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메스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그럼 중요한 건 디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한다고 나머지는 두 개는 뭐다? 공식만 아시면 된다 이건 이렇게 묻고 뭐 공식만 대입하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가공기, 유용순, 부세, 영세 다 있다고 아시겠어요? 투자랑에서 여덟 문제 나왔거든요 34회 때 이거 공식 계속 물어보는 거지 죽어라고 너네 공식 안 해였지? 너네 공식 안 해였지? 그런데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이 아저씨 새우깡 한 번만 부르면 되는데 그게 왜 헷갈려? 라고 이렇게 푸는 거지 그 새우깡이 어디에 적혀 있는데요? 머릿속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요즘엔 광고를 잘 안 하지만 광고하면 다르게 들릴 거예요 할인, 현금, 수집법에 순내지 어승수, 대부부, 채총령 여섯 가지 비율법 어디서든 투자론 이걸 계속 부르게 될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여러분 제가 시험 끝나고도 합격자 모임 가서 불러줘야 돼요 우리 성명 불러주세요! 그럼 같이 불러요 지금 아직 이제 1월이잖아요 한 5월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다 부를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 쓸 줄 알고 다 공식 펼쳐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학교로 해서 투자론이 늘 어렵다고 발목을 잡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투자론이 제일 쉬워요 왜요? 이걸 잘해야 돈 벌거든 법은 잘 지키면 돼요 민법 잘 지키면 돼요 공법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돈 벌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공인중개사 돼서 개협 공인중개사 돼서 가게를 차렸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의 과점이죠 맞아요? 그럼 그 과점된 정보를 가지고 초과이윤을 누려야 되겠죠 맞아요? 물론 직접 거래는 금지지만 시세보다 엄청 싸게 나왔어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자기 명예 사면 안 돼요? 직접 거래하면 3학년 3반 돼요? 감금이 됩니다 아시겠죠? 3학년 3반 3천만 원이야? 3년 이상이야? 아시겠죠? 공식법 가서 배우시고 오케이? 학교론을 배우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학교론을 배우는 이유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손이가요 손이가 할인 현금 수집법에 순내지 계산 문제 어승수 대부부채 총령 여섯 가지 비율법 어디서든 투자론 아시겠죠? 투자론까지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투자론 안 하면 금융론? 시장론? 숫자 나온 데 있잖아요 거기를 막 찍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시겠죠? 어디에? 투자론에서 투자 분석기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고 넘어갈 겁니다 손이가요 손이가 할인 현금 수집법에 제가 한때 꿈이 래퍼였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손이가요 손이가 할인 현금 수집법에 순내지 어승수 대부부채 총령 여섯 가지 비율법 어디서든 투자론 디지털이 정확해야지 할인 현금 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한 번만 더 넘어갈게요 손이가요 손이가 할인 현금 수집법에 순내지 어승수 대부부채 총령 이거 라임을 모르시는 분들은 꼭 가서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찾으면 나와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리고 갈매기 주면서 불러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저기 이렇게 목포 오랜드 가셔가지고 갈매기 먹이면서 갈매기 먹어라! 이러면서 아시겠죠? 네 거다! 이러면서 고맙다! 이러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부르시면요 이거 무서울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화폐의 시간 가치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 매거 현금 흐름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넘어올 때 가장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꽤 뚫는 그거 하나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미래에 벌 돈을 지금에 가지고 와서 계산하면 얼마인데 그 뜻이에요 우리 화폐의 시간 가치 할 때 똑같이 말씀드렸죠? 맞아요? 미래의 돈을 지금 가져오면 얼마인데 미래의 돈을 지금 가지고 오면 얼마인데 미래의 돈을 지금 가지고 오면 얼마인데 이거는 자주 하는데 이건 자주 안 해서 안 익숙한 거라고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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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세요 요공식과 요공식 두 개는 역수관계겠네요 맞아요? 맞죠? 끝났어요 끝났어요 오늘 수업 안 들으신 분들 일시불의 현재 가치와 일시불의 내가 개수에 대한 개념을 잡으신 거예요 수업 안 들어도 화폐의 시간 가치를 깨달은 거지 해당 돈을 미래로 보낼 때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로 올 때 일시불의 현재 현가 개수와 일시불의 내가 개수를 깨달은 거라고요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어디에 써먹는지 몰라서 못 배우는 거라고 오케이 그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우린 오늘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만 할 겁니다 자 문제 계속 나오죠 25회부터 34회까지 근데 나왔잖아 할인 현금 수지 방법이래 끝이에요 맞아요? 자 그럼 봅시다 잘 보세요 앞으로 앞으로 번다고 예상되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언제로 현재 가치로 가져온다 아까 1억 천만 원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니까 얼마 됐어요 1억 됐죠 맞아요? 싸졌네요 오케이 할인하고 싸지고 맞죠?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투자 판단을 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잠깐만 원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투자의 정의가 뭡니까? 저한테 들으셨던 분들 이거 했잖아 내가 이건 기억나죠? 이건 기억나죠? 설명 못하겠지?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투자의 정의는 현재의 확실한 지출을 통해서 미래에 미래에 불확실한 수익을 얻는 행위를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다른 말로 하면 자식농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지금 어디 보내요? 학원 보내죠 맞아요? 그러면 수익은 언제 들어와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구회사 맞죠? 그거 다 투자예요 여러분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시간 투자 뭐 비용 투자 우리 이걸 왜 투자라고 얘기합니까? 결과는 언제 나니까? 10월 26일 날 시험장에서 나니까 다 투자예요 현재의 확실한 지출을 통해서 장래에 불확실한 수익을 얻는 거 그럼 나왔잖아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언제로 지금으로 그렇죠?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서로 비교하여 투자하는 것은 뭐라 그런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오케이? 아쉽죠 이제 자 이제 넘어갑시다 세 개로 구분돼요 뭐? 순 네 지 이렇게만 체크 순 네지로 구분됩니다 순 네지 순 네 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글자는 잘 읽어봐요 순 현재 가치법이네요 맞아요? 언제로 가져왔으니까 현제로 가져왔으니까 그럼 얘는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구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번 돈에서 쓴 돈을 빼면 뭐가 나온다고 순 현재 가치가 나온다고 맞아요? 오케이 자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은 안에 있는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 내 마음속에 가진 수익률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면요 수입과 지출을 같게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그럼 크면 투자한다 난다 투자하겠지 맞죠? 맞죠? 지수는 수입을 지출로 나눈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 나왔잖아 수입과 지출을 서로 비교하는데 됐죠? 비교하는데 순 현재 가치법은 빼서 비교하고 내부 수익률은 같게 만들어서 비교하고 수익성 지수는 나누어서 비교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해야 되겠지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오케이 현재 가치로 어떻게 할인 해야 되는 거잖아 1년 뒤에 1억 천만 원을 지금의 가치로 가져오려고 하니 무엇을 곱해야 돼요? 1플러스 R의 N승분의 1을 곱해야 되겠지 맞죠? 이자율이 10%일 때 기간 1년일 때 현재가 젊어 1억 천만 원? 현재가 젊어? 1억 그렇죠 그때 그 계산 문제를 쓰는 거예요 그 공식 하나 가지고 그 공식이 뭐예요? 일시불의 현가 개수 나오잖아 현가 개수 현 가 개수 답이 다 나와 있다니까 이걸 꽤 뚫는 눈이 있으면 맞추는 거 쉽게 맞추는 거고 못 꽤 뚫으면 영원히 미궁에 빠지는 거죠 오케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절차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설명도 드렸습니다 자 DCF법 여기는 불편하셔서 해주세요 됐어요? 자 아까 제가 순현재 가치법은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비교한다고요? 수입에서 지출을 어떻게? 빼서 이렇게 빼 이렇게 빼 빼 하시면 됩니다 빼 빼 됐죠? 오케이? 되셨나요? 내부 순현재 가치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갓게 만드는 갓게 만드는 갓게 갓게 됐죠? 지수는 나누는 거 끝이에요 끝이에요 너무나도 쉬워요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잘 보세요 유입의 형과 우린 이것을 수입 돈을 벌어들였다 유입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죠? 안으로 흘러들어온 거죠 형과에서 뭐 뺀다? 유출의 형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다는 것은 유입이 많다는 소리예요? 유출이 많다는 소리예요? 순현가가 0보다 크대요 유입이 많아요? 유출이 많아요? 유? 입이 많죠? 투자해요? 안해요? 해요 오케이 자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모를 때는 숫자를 써봐라 얼마 벌었다 10억 유입 10억 유출 얼마? 8억 투자해요? 안해요? 해요 0보다 크죠? 2억이니까 그 뜻이에요 계산하는 것은 미래에 있는 돈을 지금 가져오는 연습만 하면 돼요 근데 잠깐만 생각해봅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의 확실한 현재의 확실한 지출을 통해서 미래에 불확실한 수익을 얻어온다고 했죠 그러면 이 계산은 유입을 할인해서 와야 될까요? 유출을 할인해서 와야 될까요? 현재의 잡으러 갑니다 현재의 확실한 지출은 현재라고 얘기했잖아 장래에 불확실한 수입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장래에 불확실한 수입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봐봐 또 나한테 뭐라고 한다니까 됐죠? 오케이 그래서 지출은 현재라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수입 유입은 미래에 버는 돈이니까 미래에 1억 천만 원 벌었어요 현재 가치로 가주면 얼마예요? 1억이요 그거를 가운데를 계산해야 된다고 무엇을 통해서 일시불의 현 가 계수를 통해서 그 뜻이에요 이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해가 좀 되고 있죠? 맞아요? 고뇌형 가지고 계속 가볼게요 내부수익률법은 같게 만난다고 얘기했죠? 맞아요? 그럼 이것만 체크하면 되겠네 같다 얘는 뭐다? 뺀다 됐어요? 자 그러면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순양가를 뭘로 만들겠어요? 1로 만들어요? 0으로 만들어요? 0 왜? 같게 만드는 거니까 빼면 0 되겠지 이렇게 답하시면 되죠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잠깐만 넘어오시고 잘 보세요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를 채택한다 잠깐만 잠깐만 여기다가 요것만 쓰면 돼요 최 소 한 최 소 한의 수익률을 뭐라 그런다? 요구 수익률이다 됐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차렸어요 실제로 있는 예시들이에요 많이 겪게 될 거예요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제가 한 40억 정도가 있는데 한 3%대 3% 너무 적어 한 5%대 수익률을 하는 부동산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그거 있으면 내가 하지 이 바닥에 5%가 어딨니? 그렇죠? 근데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5%라 얘기했죠 그럼 그 사람의 내부 수익률이 5%예요? 요구 수익률이 5%예요? 그래요 그 사람 몇% 요구했어요? 5% 요구했죠 그럼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보니까 5%보다 커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장님 한 35억 정도 되는데 수익률이 한 7.2% 정도 나오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손님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보러 가시죠? 데이터 주시죠? 자료주시죠 하겠죠 왜요? 투자를 채택할 마음이 있거든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아 최소한의 수익률이구나 라는 개념을 잡으시고 손님이 들어와서 사장님 나 5%만 이상만 챙겨줘요 그게 뭐예요? 요구 수익률 그 개념을 잡으시라고요 오케이? 됐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지수는 뭐 하는 거다? 나누는 거다 유입 유출 입을 출로 나누는 값이다 이거 헷갈리는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입이 어디 있다? 위에 있다 출이 어디 있다? 밑에 있다 아시겠죠? 잘 먹고 잘 싸자 싸자 미안합니다 유입 유출 이게 헷갈려요 여러분 지문으로 하면 헷갈려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너 그 말을 왜 하니 싶을 거예요 기획관이 이렇게 묻고 계세요 잘 보세요 잘 봐요 뒤에 나누는 값이라고 나왔죠 맞아요? 실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순서대로 읽으시면 돼요 분자 읽고 분모 읽고 맞아요? 근데 대한이라는 말이 가운데 갑자기 나왔죠 맞아요? 조심하셔야 돼 이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에 뭐가 와요 유출이 와요 그럼 뒤에 나누 값이 보이면 유입을 유출로 나누 값 가면 되는데 대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뭐가 온다고 분 뭐가 와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이거 헷갈리신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말할까요? 말할까요? 말해요? 말해요? 대한 대한민국에서는 장류 유서죠 대한이라는 말이 보이면 누구 먼저? 엄마 먼저 아들 먼저 엄마 먼저 분모가 대한 앞에 와라 아시겠죠? 이거 정리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문제 못 풀어요 아시겠죠? 나누 값이 나오면 순서대로 대한이 나오면 앞에 누구 먼저 엄마 먼저 오케이? 제가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문제에서 틀리게 할 거예요 대한이라고 쓰고 앞에다 분자 쓸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도 틀릴 거예요 답이 안 보일 거야 왜? 글자는 다 나왔거든 글자의 순서를 이해 못하는 거지 그래서 대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누가 와야 된다? 분? 뭐가 와야 된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장류 유서 생각하시면서 대한 앞에 누구? 엄마 먼저 뭐? 분? 뭐 먼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나누는 값입니다 오케이 그럼 나눴으니까 1보다 크면 투자 채택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1보다 클 때 투자를 채택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하나 체크합시다 이거 기출 2번에다가 이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내부 수익률은 순형가를 0으로 왜? 빼니까 수익성 지수를 1로 왜? 나누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이해 되셨나요? 그렇게까지만 하고 저희 10분만 쉬셨다가 이제 순형가파부터 순서대로 들어가죠 10분만 쉴게요